Q. 자, 원. 퀄리티. 퀄리티. 자, 퀄리티가 뭡니까? 훈질? 굿죠. Now, a degree of goodness. 자, 계속해보세요. 한 정도 좋으면? 자, 해석해보세요. 재료? 낮은 품질은? 그렇죠. Q. 퀄리티. Q. 퀄리티. 이거 양이었나? 그렇죠. Unmeasurable. 프로폴리. 프로폴리? 응. 프로폴리 좀 시원했다. 그랬어요? P. R. O. P. E. R. L. Y. 프로폴리. 본 적이? 본 적이 있지? Of something. Of something. 응. 프로폴리도 나왔고, 프로폴리도 나왔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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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측정할 수 있는. 프로폴리. 이것도 양쪽에. 적절한. 응. 적절한. 어떤 거. 자, 이거 점프. 응. The quantity. The quantity. Of food. Of food. Was. Was. Enough. Enough. Kuma. But the quantity. 뭐야? 퀄리티? 응. Quality. Was not very good. Was not very good. 응. 그. 응. 아, 음식의 양은.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 질은. 응. 매우 안 좋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양은 많았는데. 질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아, 후진구가 뭐 이런 게 많다. 자, 뚜루기. 쿼럴. 쿼럴. 응. q-u-a-r-r-e-l. q-u-a-r-r-e-l. e-l. 응. 쿼럴. 버브. 버브. have a angry. 어, angry. argument. 아, angry. 아, angry. 아, angry. 응. 응. 자, 이게 뭘까요? 응. 아, angry. 뭐한테가 뭐야? 아, angry. 뭐한테? 응. 왠지에 프로그램을. 아, angry. 너 그. 프로그래머한테 잘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나왔고. 교과체도 나왔다. 교과서에 나왔어요? 응. 교과체도. 논쟁이란 말이야. 논쟁. 그러니까 화가 난 논쟁을 가지다. 그래서 뭐다? 뭐다? 화가 난 논쟁을 가지다? 싸우다. 응. 자, 이거 젬플. 응. 시. 콜어럴드. 콜어럴드. 오이드 조지. 위드 조어럴. 응. 조지가 G-E-O-R-G.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조지. 응. 그녀는 싸웠어요. 조지랑. 응. 그죠. 자. 포. 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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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가 뭡니까? 어. 쿼터? 응. 4개인가 봐. 굿 조업. noun. 어. 포트. 파트. 파트. 오브 어. 홀. 자. 쿼터 이거 맞나? 쿼터 이거 T 한개가. Q-U-A-R. T-E-R. Q-U-A-R-T-E-R. 응. 쿼터. 응. 응. 4분의 1. 4분의 1. 쿼터. 그러면 2분의 1이 합던가? 포트. 그러니까. 포트? 포트. 그렇지. 4. 응. 그냥 4다. 그렇지. 네번. 응. 두번째. 응. 부분. 항 전체. 그러니까. 그래서 4분의 1이야. 그래서 농구에 보면 1쿼터 2쿼터 3쿼터 이란다고. 그러니까 네그에 나눠서 경기를 하고. 응. 그리고 동전 보면 25센트를 1쿼터라고 해. 그리고 2분의 1이 하프죠. 그렇지. 그러니까. 원이 하나고. 하프가 반이고. 쿼터가 4분의 1이고. 그리고 뭐. 여기 중에 뭐가 4를 의미했었더라. 쿼터가 저기 산가 그랬나. 응. 자. 이거 잼프. 이거 잼프. 이거 잼프. 쿼터. 쿼터. 오브 어 마일. 오브 어 마일. 자. 해석해 보세요. 한. 4분의 1. 한 마일에. 마일에 4분의 1이니까. 어느 정도 되노. 우리 그럼. 1마일이 1.6km래. 1.6km. 1.6km. 우리 그러면 그 4.46km인데. 그러면 4인가. 0.4. 그래. 0.4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400m 정도 되는거지. 응. 자. 파이브. 응. 퀸. 퀸. 나운. 나운. 피멜. 피멜. 룰러. 룰러. 오브 컨트리. 컨트리. 여왕. 응. 한 여자. 동치자. 한 나라. 그쵸. 이그젠플. 이그젠플. 퀸. 엘리자베트. 엘리자? 응. 엘리자베트. 더 세컨드. 더 세컨드. 오브 더 잉글랜드. 더 잉글랜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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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트. 워즈? 뭐야. 엘리자베트 더. 그냥 그거야. 왜냐면 이 사람 명칭이름이기 때문에. 응. 퀸 또 대문자로 해주고. 응. 엘리자베트. 저거 봤나? 응. 응. 이거 뭐 하자야? 어. E-L-I-C-A-B-E-T-H. 맞네. 응. 잘하네. 여왕. 여왕. 응. 엘리자베트. 그렇지. 그럼 2세인가? 응. 그 영국은? 응. 그럼 지금 그냥 그건가? 어. 그 앞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 있었다 아이가? 지금도 좀 그거 아니에요? 아. 엘리자베스 2세. 그럴 수도 있겠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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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